삽으로 땅을 파고 그 속에 푸릇푸릇한 꽃과 나무를 하나씩 심어갑니다. 주민들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보람찬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난 26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가을철 동행 매력 정원 만들기 가을 식목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나무 심기가 봄철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을에도 적합하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공원에는 느름나무 등 키 큰 나무, 낙상홍 등 키 작은 나무, 그리고 초화류가 심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 마을정원사와 지역주민 등 시민 98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강공원에 직접 꽃과 나무를 심어 시민정원을 조성했고, 서울시에서 양성한 시민정원사 50명도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민들의 정원 만들기에 함께했습니다. 영등포구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나무와 정원으로 도시를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영등포 뉴스 최지인입니다. 영등포 뉴스 최지인입니다. 영등포 뉴스 최지인입니다. 영등포 뉴스 최지인입니다. 감사합니다.